김관영 지사의 소통과 시군 현안 해결 능력, 도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? 김 지사가 다음 도지사에 출마할 때 뽑을 의향이 있는지도 조사했습니다. 계속해서 안태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 김관영 지사가 도민과 소통을 잘하고 있는지 물었습니다. 매우 잘하고 있다 9%, 잘하는 편이다 45%, 잘못하는 편이다 28%, 매우 잘못하고 있다 7%, 절반 이상이 소통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답변도 30% 넘게 나왔습니다. 긍정평가는 50대 이상에서, 부정평가는 30대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. 지역별로는 전주를 뺀 나머지 4개 권역에서 긍정적 평가가 많았습니다. 김 지사가 시군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. 매우 그렇다 16%, 대체로 그렇다 37%, 별로 그렇지 않다 31%, 전혀 그렇지 않다 7%, 긍정평가 53%, 부정평가보다는 많았지만 절반을 조금 웃도는 수치입니다. 군산과 익산, 서남북권과 동북권 등 4개 권역에서 긍정평가가 높게 나온 반면, 전주는 긍정평가 45%, 부정평가 47%로 오차범위 안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 지사가 다음 도지사 선거에 출마한다면 뽑을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엔 매우 그렇다 18%, 대체로 그렇다 29%, 별로 그렇지 않다 26%, 전혀 그렇지 않다 18%로 나타났습니다. 뽑을 의향이 있다 47%, 뽑을 의향이 없다 43%, 오차범위 안에서 팽팽하게 갈렸습니다. 뽑을 의향이 있다는 응답은 60대 이상에서, 반면 뽑을 의향이 없다는 응답은 50대 이하에서 높게 나왔습니다. 군산과 익산, 서남북권, 동북권 등 4개 권역에서는 뽑겠다는 응답이, 전주에서는 뽑지 않겠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.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도 물었습니다. 매우 그렇다 10%, 대체로 그렇다 34%, 별로 그렇지 않다 33%, 전혀 그렇지 않다 9%, 긍정평가 45%, 부정평가 43%로 오차범위 아니었습니다. 이번 여론조사는 KBS 전주방송 종국이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8살 이상 남녀 1,000명을 대상으로 면접운에 의한 전화면접조사로 실시했으며, 응답률은 14.4%입니다. 표본오차는 무작위 추출을 전제할 경우 95%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±3.1%포인트입니다. 여론조사 전체 질문지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. KBS 뉴스 안태성입니다.